예, 공심 씨 어디예요? 방금 부산에서 리무진 버스 타고 출발했어요. 아 근데 갑자기 왜 오늘 가는 건데요? 미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. 원래 3일 뒤에 가는 거였잖아요. 수술 일정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방금 출장 왔는데. 아 미안해요.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?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응 알았어요. 기다릴게요. 알겠어요. 잘 먹죠? 봐봐요. 괜찮아요. 먹을 수 있어요. decades then